우리 혜준이 좀 돌려줘 좋은 소식 하나 빌려줄까? 서은아! 왜 신고 못 하시는 건데요? 왜 신고 안 하고 민기적 대는 거야? 네 부모가 그런다고 너까지 그럼 어떡해! 내가 후회하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? 이제 서은아 네가 심판 받을 차례야 우리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! 안돼! 이혼할 거야 네 아버지랑 못 살겠어 엄마! 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데도 없다고요!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이거 꿈 아니죠? 네 아버지! 야 그럼 나야 달라 이거 좀 defence 나이라서 Additional 아